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예수께서 카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카브나움이란 것은 그 당시 한 도시였어요. 도시인데 가장 종교적인 도시에요. 종교수도라고 해도 거기에 가면 교회 학교도 있고 종회 건물도 있고 종교생활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 곳이라면 어떤 곳일까요? 가장 율법적인 곳 그렇죠. 그 당시 종교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생활이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그 율법이 더 중요한 그 당시였으니까 예수께서 카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부하가 백명입니다. 군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예요? 로마 사람들이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취당하고 있었던 거죠. 옛날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했죠. 그래서 36년 동안 우리는 착취되고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 식민지 상태로부터 어떻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우리를 뭐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인데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죽음이죠. 우리가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킬 수 없으면 죽어야 그 죄의 사망. 너는 죄인이니까 나는 죽어야 돼. 그래서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무엇을 받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지켜야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주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보니까 나는 탐내는 게 죄 아닌 줄 알았는데 탐내는 것도 죄라고 하면 나는 그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될 때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너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낳은 너희들을 어떻게 그냥 율법 주고 못 지키겠지 그러면 죽어라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법대로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최상의 법이다. 나는 사랑의 법대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 줄 것이고 너희는 사망해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게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는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분을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믿지 않고 왜 자기들을 로마의 압재로부터 구원하게 하실 그런 놀라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 왜 그렇게 믿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누구가 선택하든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구원 받는다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해 주시고 천국 데려가 주시고 이방인, 다른 민족들은 율법도 없어. 이 자식들은 없네. 그러니까 얘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당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인 줄 모르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못 피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샀는데 로마 군인들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중요합니까?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돼서 천국에서 죽어도 부활을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열두 제자 중에도 제일 유식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당시 성경 박사야. 성경 박사들을 서기권이라고 했어요. 열두 제자 중 한 사람, 카룻 유다라는 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쥐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이럴 때 카룻 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매고 가는 것을 보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는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립니다. 몸에 달아 죽어버립니다.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이 카룻 유다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 굉장하신 분이에요. 폭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가 가라앉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뭐예요? 로마 군대쯤은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해요. 그렇죠. 죄로부터 우리가 지은 우리의 죄의 결과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은 천국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 아래에 있나요? 저주. 저주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 저주 아래에 있나요? 왜? 이 사람들은 우리들 율법 잘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하네. 필요 없고 어떤 분만 필요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구원자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한다는 말은 율법을 진짜로 어떻게? 잘 지킨다면 그 말이에요. 진짜로. 그런데 진짜로 잘 지킬 사람이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떤 인간도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아무나 보다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예요? 분명해. 사도 바울은 아무도 못한다. 그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고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깨닫으면 참 좋은데 이 번역대로 하면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이 번역도 알고 번역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한 대로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까보나움과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무엇을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들은 주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고 하면 그 당시 로마가 정복을 하고 착취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 당원 로마의 새끼들 죽여야 돼. 그러면서 반란도 일으키고 백부장 같은 사람을 암살도 하고 그래서 백부장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고 언제 이 열심 당원들이 어디 구석에 숨어있다가 튀어나와서 습격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 로마 중앙정부에서 네가 어떻게 감시를 시시하게 했길래 이렇게 반란이 나냐 해가지고 모가지 날라가고 백부장들은 현장에서 암살의 위험, 그 다음에 또 무언가 실수하면 반란이 일어났다든가 데모를 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책임 추궁을 당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이 백부장들은 어떤 사람이라야 돼?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무서운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그래서 저 우리 동네 백부장한테 걸리면 뭐예요? 그냥 죽어? 그래서 꼼짝도 못해도 그러니까 포악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지만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게? 백부장 백주부장한테는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잡아가서 체책질하고 때리고 터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백부장 나타나면 옛날에 한국도 그랬대요. 일본 순사 순사가 백부장이나 비슷해요. 순사 온다고 하면 뭐예요? 월드넷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세상에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해요? 주여 예수님을 아주 우르르 보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은 백부장다운 은행이 아닙니다. 본래 백부장의 성격은 예수님은 예수님은 30밖에 안 됐으니까 그랬대요. 예수님은 네가 예수야? 너 병 잘 고친다며? 따라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우르르 보면서 주여 내 하인이 또 백부장이 돼서 하인 걱정 안 해? 뭐 중풍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고 얼마든지 하인을 쉽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얘기하는 게 하인을 걱정하고 있어.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변했을까? 이런 백부장은 없어.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러면서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제가 힘듭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백부장이 더 예수님을 존경해. 왜 이렇게 됐을까? 백부장은 옛날에 백부장들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 백부장은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을까? 백부장들은 정복국인데 비정복국 그때 하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빌리스 중풍 걸려서 죽어버리면 금방 데려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풍 걸리면 어떤 병이야? 그건 끝이야. 그리고 중풍 걸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인간이다?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서 마비시키는 그런 인간이다. 왜? 죄가 많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이런 중풍이나 문둥병이나 중한병에 걸리면 다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병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마비가 왔다. 중풍이 걸렸다. 그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도 예수님한테 와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안할까? 나 못하죠. 왜? 하나님이 중풍 걸리게 했는데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풍 걸렸는데 하인이 중풍 걸렸는데 그것도 하인이야. 그것도 백부장의 마누라도 아니라니 백부장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인이야. 정말 하층계급으로 내가 백부장의 하인이다. 그것은 참 창피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백부장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야. 백부장은 죽일러. 그런데 이 백부장은 완전히 달라. 그러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그거를 너무 괴로워한다. 라는 말은 당신은 고칠 수 있다고 이 예수는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왜 믿었어? 그러니까 이 예수는 소위 모든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던 백부장의 하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알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벌을 줘서 병글리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은 거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줄줄줄줄줄줄줄 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은 한 줄 한 줄 이렇게 보면 아 아 아 이건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 통독 하자는 별로입니다. 아시겠죠? 통독은 빨빨빨빨리 읽고 빨빨빨리 지내야 돼. 그래서 나는 성경 친구 약 한 곳 한 달 만에 통독했다. 이런 것 별로 의미가 아 성경은 아주 깊은 책이기 때문에 백부장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이렇게 하인까지도 걱정하고 하인의 중풍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다. 왜? 왜?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을 이 백부장이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이 백부장들은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 군중들이 모이니까 이 백부장은 반란 예방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예수는 예수라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그런데 백부장이 딱 가서 듣고 수상하면 뭐예요? 잡아놓아야 돼?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다가도 반란을 안을 익혀 반란 예방하시는 분이야. 왜?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도 사랑하라고 하신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다. 무조건적 사랑하라고 하신다. 로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감동을 받았어. 그런데 백부장은 로마 사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은 그 당시 태양신 종교를 믿었어. 태양신도 다 무선신, 무선신, 무선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 빼놓고는 모든 신들은 다 무선적 하나님이에요? 무선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신들은 다 조건적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신은 조건적이야.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술도 많이 먹어야 하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유전자도 잘 꺼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술을 먹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혈압도 올라가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기관지 천식이 와서 밤새도 기침하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딱 듣고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왜? 이분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백부장의 극랄하던 잔인하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기 전식도 나 버리고 호혈압 때문에 맨날 머리가 아프는데 그것도 나 버리고 그래서 술 때문에 간경화가 올라오면서 밥맛도 없고 수화도 잘 안 되고 하는 사람이 밥 잘 먹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은 다 부드러워지고 알파파가 되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고 우리네 하인이 중평병으로 집에는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와서 예수님께 부탁하고 너 예수라고 그랬지? 따라와! 그럴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한 줄 아십니까? 두말 하지 않아. 뭐라고 해요?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고쳐줘야지. 조건이 있어 없어. 아무 조건이 없어. 회계를 해야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좀 하고 어떤 때는 기부도 하고 이래야 이런 게 아니다.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게 만들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아시겠죠? 내가 가서 고쳐줄게. 가서 고쳐줄게. 가서 고쳐줄게. 고쳐줄게. 우리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고 나도 부하가 있어서 그냥 시키면 다 되니까 예수님도 부하가 시키면 되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다만 무엇으로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하시면 왜? 예수님이 그때 집회하실 때 매일매일 첫날 가서 탁 들어오는 게 감동이 왔다. 그래서 매일매일 듣다가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듣고 생기를, 생명을 받아 가지고 자기도 혈압이 떨어져 버리고 천식도 났고 밥맛도 돌아왔고 자기도 뭐만 듣고 난 거예요? 말씀만 듣고 그래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씀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낳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랐어요. 놀라서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신기하게 여겨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넣어놓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직도 아무도 이만한 믿음 백부장이 가진 말씀으로 병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뭘 아직도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또 너희에게 넣어놓으니 동쪽과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으려니 와 이 말도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온 외국인들 이방 사람들은 천국 못 온다. 그런데 예수님이 봐라 이 백부장 봐라 이 사람처럼 이방인들도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이를 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로마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잃을 감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도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안 받아들여? 이 유대인들은 뭐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받는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즉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결국 천국 문을 열어놔서 무조건 없이 열어놔서 침로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래도 유대인들은 더러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거죠. 무슨 침로야? 침로 그러면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왔더라 제가 예수님 같으면 가서 너 저 다 불어 회개해 그래야 고쳐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기가 딱 백부장 하인에게로 갔어요. 백부장 하인이 일전자가 뭐예요? 팍팍 켜지면서 자기가 고통스럽고 이러는데 통증이 없어지면서 누구 말 맞다나 기침도 안 나오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건 굉장한 변화예요. 마비가 서서히 풀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백부장은 가보라고 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마비됐던 중풍 환자가 어떻게 하세요? 하인이 서서히 주인님 마비가 풀렸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안 만나고도 고쳐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뭐라 그랬겠어요? 나 그 예수라는 분한테 가서 너 얘기를 했어. 너 알잖아. 내가 그 예수 만나서 그분 얘기를 듣고부터 내 혈압 다 떨어지고 천식 낳고 했잖아. 그래서 네가 이렇게 갑자기 중풍으로 마비가 돼. 그분한테 갔다고. 내가 그분의 말씀만 듣고 낳지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분이 내가 이 얘기하니까 여기 오시겠다고 그랬어. 백부장의 하인이 그 말을 듣고 감동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낳게 하려고 여기 오시려고 했다고 백부장의 하인 같은 인간을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에게 직접 오시겠다고 그랬다.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나 같은 인간도 직접 오시겠다고 그랬다. 백부장님, 그분은 어디 계세요? 그래서 백부장하고 하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있는데로 또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서 제자들과 다음 행선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 그렇지요. 돌아서서 기다립니다. 백부장이 역시 군인이니까 나왔습니다. 우리 하인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하인이 헐레벌떡 다 처음 보는 분이에요. 백부장 하인 노릇 하느라고 예수님 구경한 일도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었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동안 네가 백부장 하인으로서 안무에게로부터 사랑 못 받았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로부터 그 백부장과 그 하인은 평생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대단한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